You got to learn, you can't do me this way and get by with it. 빨래가 여기 재미있어. 그리고 햇볕에 말려줘. 바삭바삭. 맛있게 요리인기 같은. 바삭하다. 운동복 빨래는 묵혀놓지 말고 그때그때 빨아줘야 돼. 왜냐하면 세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장마철에 안 말랐을 때 그 냄새 있잖아. 그게 이렇게 잘 나. 그 냄새 때 악취 때문에. 뭐해? 빨래가 많아. 이제 슬슬 불 피우면. 불 펴도 돼.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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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금 불이 안 올라왔어 아니 일단 뭐 상관없어 불이 다시 봐야 되겠다 불 왜? 잠깐 너 지금 약간 죽이려고 그래 그래? 왜 뭐 안 돼 안 돼 영화 기사 아 어제? 가족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볼 만한 영화는 윤여정 유혜진 김서영 주연의 영화 어쩜 이렇게 하트 그 신문이었어 태워야지 뭐 지금 생계가 중요하지 뭐 우리 배가 몇 시에 들어오지? 10시에 들어왔지? 10시에 슬슬 한번 나가볼까? 왜 나가 10시에 배 들어오니까 손님이 섬은 그늘이 있을 수가 없지 죽었다고 봐야 된다고 진짜 죽었다 태진이 형은 아무래도 촬영을 해적이라는 거를 하면서 친해졌고 그리고 승헌이 형은 같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처음 얼굴 보면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 저기 혜진이 형은 이럴 거고 승헌이 형은 어 낭길이 갔구나 낭길이 갔구나 어 이럴 거 어 왔어 100% 105% 이거 슬프 터는 소리잖아 아 지금 슬프리게 탁탁탁 탈탈탈 털다는 소리 아 아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아 왔다 어떻게 자기는 준비된 거잖아 아까부터 돼 있지 긴장되네 테스트 보고 마음에 들면 마늘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양파를 들어주세요 저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마늘과 양파 저기 생강하고 가죠 생강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면 양파 양파 안 들면? 안 들면 생강이야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으로 바로 그냥 바로 들거야 바로 들거야 긴장된다 우와 진짜 덥네 지금 들어온 위치로 봐서 이제 골목 들어왔어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아이고 다 왔을 텐데 이제 다 왔어 이제 머리 보이겠다 이제 저 왔잖아 다 왔어 이제 어? 누구야? 누구야? 형! 남길이? 남길이구나 누구야? 안녕하세요 남길이 안녕하세요 야 거의 다 놔 거의 다 아 매워? 안녕하세요 야 이거를 뭐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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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여기다 놓으면 돼 거의 다 놔 이거 뭐야? 어? 자 자 아니 이거 저거 뭐야 그거 그냥 별거 아닌데 먹고 싶은 거 아이고 아이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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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했네 다 했어 투 양파 야 양파야 양파 양파였어 양파 야 서울에서 엄청 일찍 일어났지? 아니 형 형 저 어저께 와가지고 아 제주에 있었어? 어저께 제주도 와서 장 보고 장을 봤어? 형한테 막 해달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입이 하나 더 늘은 거구나 야 손이 는 게 아니라 입이 늘었구나 그리고 승헌 형한테 찹스테이크 좀 해달라고 하려고 소고기랑 파프리카나 이런 거 좀 재료 조금 사갖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아 등심 소고기 등심 찹스테이크 할 때 같이 이거랑 파프리카랑 또 됐다 많이 사왔네 바리바리 그러니까요 그거 적어줘 아 웰컴 웰컴 프렌치토스트 너 아침도 부실하지? 너 먹었니? 네 아침 오면서 너 먹었어? 먹었는데 아 그래? 아니 우리 아침에 그 프렌치토스트를 먹었거든 샐러드하고 그래서 은은아 원래는 방울토마토 반 개씩 주고도 남길이 왔으니까 아낌없이 준다 두 개 웬만하면 두 개 안 주는 거야 두 개 안 주지 우린 진짜 두 개 안 주지 여기 추자도 와봤었나? 네 와봤었어? 네 근데 이 안까지는 안 들어오고 옛날에 배 예능 할 때 배 예능? 정박해가지고 아아아 그래 그래 배 예능이 있니?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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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추자도가 원래 진짜로 낚시 성지라 그래가지고 다 누면 그래서 야 혜진씨가 엄청나 혜진씨 뭐가 엄청나 뭘 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 혜진씨가 아 그래서? 그래서 왔는데 했는데 우리 한 마리도 못 찾고 왔어요 통발을 넣는데도 아니 그때가 계절이 뭐야 계절이 지금 시기였죠 나이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 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도 한국 쪽에 넣었다 통발을 어제 처음 던져놨거든? 그래서 아직 확인을 안 했어 근데 형이 던지면 좀 다르던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네 아 쎄한데? 우리 오늘 너 올 때 딱 오면은 맘에 들면 양파 맘에 안 들면 생강을 들기로 했거든 게스트가 아 오 조마조마했는데 너 뭐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봐 둘 다 생강 들었을 거야 어 딱 보면서 아 여긴 또 우리가 안 갔던 데네 후포 오 봉골레산이야 이름이 아 그래? 어 봉골레 아니 조개산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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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여기야? 여기구나. 아, 여기인가 봐. 자, 여기. 하차. 하차. 하하. 예쁘다. 우와, 여기는 바람도 시원하게 잘 분다. 자, 내려가볼까? 내려가, 내려가야지. 하하. 하하. 형, 주영은 유력의 배우 공부로라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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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아, 진짜 quoting다. 하하. 피지. 그럼 형, 형 왜 그렇게 독재가 안 오는 거야. 독재가 이렇게. 형, 진짜 우리 패밍이 엄청 많은데? 여기가 있어. 아, 잠깐만. 주관아. 진짜요? 어, 줄도. 어, 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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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대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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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아쉽다! 세이 헬로, 세이 헬로우, 예아! 환신을 딱 깨야 되는 줄 알았어. 재밌었어? 100만 년 만에 진짜 받아주는 거지. 10, 15, 15, 15, 15... 와...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한 이틀 지났을 때인가. 아이고, 야. 오브젯 컬렉션이 엄청나. 나는 진짜 깜짝 깜짝 놀란다. 와, 이 형 이거 불맛도 엄청 제대로 나지. 아이고, 야. 오브젯 컬렉션이 엄청나.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소스를 붓는 거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또? 그냥, 잠깐만. 됐어. 어, 그만큼만 좀 넣어줘봐. 여기다. 넣어줘봐. 됐어요. 어. 야채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그거 줘. 어. 어. 어, 그거 지금 주는데. 오케이. 엽. 어, 오케이. 됐다. 오! 오! Szczelło. 오! 실제로 보니까 형 저거 할 때 되게 멋있는 데요. 형 요리할 때. 형 불필을 때가 멋있고. 멋있어, 멋있어. 이런 다음에 뭘 소스로 뿌리는 건가? 아... 넣어본 다음에. 불을... 괜찮지? 잠깐만. 나오는 거기서. 조금만 넣자. 케첩을 좀 만져. 그리고 저 돈가스 소스 있죠. 응, 그거. 그리고 후추 좀 만져. 아, 남길이 있어서 진짜. 훨씬 소원해. 아, 훨씬. 완전.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다니. 남길 하나만 집어먹어봐.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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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그럼 이제 상을 뭐 어떻게 할까? 상? 펴. 이제 펴면 돼. 어. 이만하면 돼? 어디. 이거. 충분해? 아, 이거 술상인데. 그러네. 술안주네요. 밥상이 아니지? 응. 자. 하나, 둘. 어우, 여기 시원해. 시원하다. 이거. 먹어. 그. 아니지. 와. 냄새 봐. 아니지.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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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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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